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들련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루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을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입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응답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단 말씀 서론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구별하는 구별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웃음이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온택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육신을 넘어서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응답을 주신 것도 감사 또 문제가 와도 그 속에 응답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나 혼자만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이제 하나님이 채우심을 체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막 가운데서도 기를 내시는 웨이 메이커 또 기적을 이루시는 미라클 워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프라미스 키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 안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영향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플랫폼입니다 본문 21,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본질적인 율법의 틀을 깨고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두로시돈이라는 이방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방지역으로 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을 받았다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혹시 내 자신, 내 신앙 유지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가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주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여기서 주는 헬라우로 퀴리오스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메시아를 일컫는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내 딸도 바로 나의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언약을 바로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고 이 땅에 다가오는 사단이 준 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내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숨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이제 오직 예수만을 믿음의 플랫폼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24소통하면서 이제 25 영원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가난 여인의 간구에도 이런 방구 전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6절을 보니까 개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줘서 되겠느냐 그 말은 그 여인이 개란 얘기잖아요 개 같은 개처럼 취급한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온 땅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방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였는데 바로 자존심을 건드리셔서 자신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감정과 자존심 따라서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7절을 보니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26절에는 예수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이때 28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딸이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결자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가톤급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결자라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이제 흑암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 계속 임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내 현장에서 오직 성령축만에 증인될 것이다 바로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서도 절대로 불평불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사건 속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사건을 최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응답을 찾아 누리고 영적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시조 히포크라테스도 이 건강을 위한 지침에서 기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의사 암브로스 파레도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 위에 기도라는 그런 또 유명한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수소 6장 18절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아야 또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치유 육신치유가 되는 거지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을 잃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또 육신에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24 기도하고 이제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제 서로서로를 품고 중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여가는 교구 현장에서도 참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의사가 봐도 깜짝 놀랄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24 기도 속에서 이제 날마다 치유받고 본당 한당과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 3